신부.. 아 신부감이란다 이게 신랑감 아이 신랑감 신부감이 좋으세요 신랑감이 좋으세요? 둘 다 가능한데? 혹시 무슨 기계체조 같은 거 해서 봉을 사신 게 아니고 이제 VR용으로 완전 VR용 완전 이것도 해보실 거지만 저기 공중홀라우프도 있고 번지 피지오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약간 섹시한 댄서 출 때 해보죠 잡은 다음에 돌아! 그치? 발대! 돌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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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좀 화려한 동작도 하면서 굳이 그래야 될까요? 살아남으면 어쩔 수 없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오늘 사시는 거 아니야? 일단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하고 있겠습니다 저 계란 좀 사올게요 계량이 없어가지고 네 사오세요 없는 동안에 나 혼자 구경하고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VR하신다는 기기고요 커넥터가 빠지면 안 되니까 커넥터도 젤로 묶어놨고 완전 커스터마이징을 조져 놓으셨네 이것도 커넥터 완전 그냥 여기 USB 확장 하나 더 꽂을 수 있는 게 달려 있구나 얼마나 발열이 싫으면 꽂아 쓰라고 만들어준 건가? 무선 모듈이시고 여기 도대체 왜 군대 벨트를 다신 거지? 어디서 구하신 거야? 이건 도대체 완전 안 흔들리게 조져 놓으셨네 이 정도면 일체형 제품을 따로 팔아야 되지 않을까? VR 유저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셋업을 해서 써야 되나 충전력 허브 여기다 충전력으로 워낙 많으시니까 이야 징그럽다 얼마나 굴리셨으면 이게 다 까졌네? 도색이 까질 수 있는 거구나 막막하다 이거는 정리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될 거 같은데 잠깐만 들어보니까 이 허브 지금 바꾼 거였었나요? 원래 두 개 다른 거였죠? 네 다 다른 거였어요 제가 말해서 지금 바꾼 거였죠 이 허브 네 맞아요 바꾸고 혹시 테스트 해봤어요? 튀긴 튀어 그래도 튀어요? 그럼 허브 문제 아니다 컴퓨터 문제인 거 같아요 근데 포맷하고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때 희한하네 겨우 트래커 4개 하는 걸로 튀는 게 이상하게 포맷만 하고 나면 안 튀어 스테이션 좁혀서 해봤어요? 좁혀서 해봤어요 해봐도 그래요 똑같은 그래요? 그럼 스테이션 때문도 아닌 거잖아 응 컴퓨터를 좀 청소를 해봐야 알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온도는 문제 없었는데 선 꼬여 있는 거야 뭐 해놓은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컴퓨터 문제인 거 같은 컴퓨터를 바꿔보면 이제 되게 확실하긴 한데 모르겠다 일단은 나중에 오케이 보는 걸로 하고 하보기에는 이 뱅킹 프로그램들 때문인 거 같은데 그 카트라이브 더 최신 업데이트하고 아 맞다 램 바꿔야 됐죠? 아 맞다 램 램 그 야동 넣으면 편집해 주세요 아니죠 넣어야죠 콘텐츠인데 조회수에 미쳐버린 사람 콘텐츠 넣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림없어요 그거는 나오면 그냥 당신 인생 끝나라는 거야 밥 치러 갔음 이거 이거 밥 먹어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고 재부팅 한번 줘주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문제 사라졌을 것 같아요 이것만 다 하면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는 보통 뱅킹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무슨 예를 들어서 뭐 프로그램이 갑자기 뭐가 어느 순간부터 안 켜진대요 막 몇몇 프로그램들이 그것도 저거 한번 싹 주고 나면은 문제 사라지고 뱅킹 프로그램 중에 키보드 보안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걔가 키보드랑 마우스에서 오는 신호를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한번 필터를 거친 다음에 그 신호를 다시 보내주는 거라서 걔가 계속 걸러요 컴퓨터에 들어오는 입력 신호들을 그러면 이제 그거랑 얘랑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얘가 입력 기기니까 그래서 거기서 필터 걸리면서 중간에 신호가 잘려가지고 튀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일단 이거 업데이트하고 먹방하러 가자 네 신부.. 아 신부감이란다 1등 신란감 아이 신란감 신부감이 좋으세요? 신란감이 좋으세요? 둘 다 가능한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아할지 모르겠네 제가 대충 먹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먹는 게 이 정도다 아니 그래서 램 어딨냐고요? 램이 없어? 램이 없으면 이제 람을 찾아야지 람 어딨니? 일단은 먼저 테스트 먼저 해봅시다 뭔가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했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아니 그 16만 원짜리인데 아 그러니까 일단 먼저요 어차피 그거 나중에 바꿔 끼우기만 하면 돼서 일단은 튀는지 안 튀는지를 먼저 봅시다 과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책이 먹혔는가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지금은 딱 이 정도? 원래 정도는 돼서가지고 이제 방송을 켜고 십트랙크를 조져봐야 알 수 있다 오 보기만 해도 터 나온다 십트랙크 언제 다 차고 있냐 자 눈 잔기면 테스트 해보죠 네? 아 본인이 보시게? 어 혹시 안면보호패드를 씻으시나요? 그럼요 아 금방 좀 늦은 것 같은데? 그럼요 금방 좀 늦은 것 같은데? 언제 씻었더라? 3일 전인가? 네? 3일 전인가? 3일 전이면 좀 됐네요 웃겨요? 아니 피아노 캣닉 겨드랑귀에 제 코를 박은 느낌이 아닌가요? 어쩔 수 없어 아니 진짜 어쩔 수 없어 저 이런 거 좀 잘하여 그리고 제 가슴이 뭐예요? 아 맞아 보여줘 아니 미친 가슴이 만져져요 그럼요 아니 허리가 안 튀네 지금 안 튄 것 같은데? 지금 안 튄는데? 도라도 보고 Beweg 한다고? 재능 있는데? 트월킹 트월킹 오케이 잘해 존리 잘하는데? 충분하죠? 어 맞아요 안 튄죠? 하나도 안 튄는데? 지금 안 튄 그럼 방송을..이대로 켜요? 안 하는 게 나을지도 좀 추하네 방송은 켜야 되니까 그죠? 오 안 튄다 약간 고감 비벼볼래요? 네? 공간 비비기 공간 뭐? 거시기를 빌어보세요 거시기를 이렇게 그치? 왼쪽 오른쪽 그치? 그치 그치? 일단 뭐든지 다 해봐야 돼 튀는지 안 튀는지 확인해보고 제가 요즘 방송할 때 많이 튀어가지고 고치러 와주세요 아까 훈련포마 합시다 얘도 훨씬 편하다 진짜 안 튀는데? 좀 추워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안 튀네? 안 튄다 안녕 앞구르기 할 줄 알아? 네? 거의 안 튀는 거 같은데? 어지러워 이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그 엉덩이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아니 만져지는 거 같은데? 맞지 만져지 와 아니 하나도 안 튀잖아요 아니 너무 잘 되는데? 근처에 안 팔죠? 팔 리가 없죠 하이마트는데 안 파는? 네 팔 리가 없죠 오긴 온 거 같은데 오긴 온 거 같은데가 뭐예요? 온 걸 확인을 안 했어요? 어 확인 안 온 거 같아요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어 이거 아니야? 맞는 거 같은데? 찼다 씨발 맞는 거 같아요 은박지에 쌓여있는 거 같은 이 아 씨 오 찼다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것보다 더 급한 거는 환경 정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볼까요? 배치 바꾼 거 잘 되는지 또 한 마리의 암캐가 돼야 되는 건가? 수고하자 잘 되냐네요 아주 잘 되죠? 아 뭐야 씨피오 송출이네요 이게 씨피오를 많이 먹어요 글가.. 괜찮아요? 탄수화물 먹지 마세요 탄수화물 많이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을 신경 써주는 1등 신랑감 제로 칼국이요 으하하하하하